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헌 입니다 오늘은 챗GPT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챗GPT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 챗GPT에 들어가서 실제 한번 물어보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나오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들어가서요 챗GPT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에 뜹니다 Optimizing Language Models for Dialog 대화에 필요한 언어 모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챗GPT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영어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위쪽에 가보면 여기 별표 되어져 있고 이렇게 화살표 되어져 있고 옆에 페이지 번역하기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국어 눌러볼게요 그러면 챗GPT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로그인을 하거나 가입하기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가입하기 한번 눌러볼까요 계정 만들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계속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구글로 계속하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아이디 구글 이메일 주소가 만약에 있다면 그걸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졌습니다 로그인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또 아까 방법처럼 똑같이 해서 영어 한국어로 내 한국어를 눌러봅니다 채팅GPT 이것은 무료 연구 미리보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데이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완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예제 그리고 기능 제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용어로 양자 컴퓨팅 설명 이렇게 해주면 이거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챗GPT가 뭐야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규모 자연어 처리 모델인 챗GPT입니다 제 목적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자연어 처리와 자연어 이해 기술을 사용하여 다양한 질문에 대답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 학습 데이터는 수백만 개의 웹문서 뉴스 기사 책 등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연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랑과 대화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청소년 관련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뭐야?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접속되는 이론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반응이 좀 늦기는 하지만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교육, 상담, 지도, 지원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자아성찰, 대인관계,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지도사가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문제상담, 진로상담, 학습 및 생활지도, 문화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교육청, 청소년단체, 학교, 지자체 등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학 교육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을 한번 쳐봤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쭉 설명하고 진로지도, 학습 및 생활지도, 문화활동, 지역사회활동, 예방교육, 기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검색을 해서 보게 됐을 때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서 어떤 게 낫고 좋지 않고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CHAT GPT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집약해서 거기에서 가장 바람직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을 쉽게 설명해줘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쉬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청소년들의 친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상담을 제공하고 진로 지도를 해주며 학습과 생활습관을 지도해줍니다 또한 문화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자아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잠깐 사용을 했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처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지도 않을까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을 로봇이 대신하게 되는 날도 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챗GPT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트렌드를 좀 익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